우리 재현씨 자 극중에 박재현씨는 수사하는게 제일 좋은 수사 넣고 2강연력을 맡았습니다 네 시선 자연사건 외쪽부터 봐주시구요 정면 자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구요 자 그리고 정면 자 시선을 정면을 봐주시구요 성인사를 좀 해볼까요 네 아우 너무 좋습니다 하트도 한번 가볼까요 재현씨 네 사랑스러운 자 고생한 재벌진 남녀리를 위해서 이번엔 강력게 멋진 언니로 돌아온 재현씨 걸크러쉬포즈 한번 가볼까요 크러쉬하게 어 좋아요 이분들이 모든 포즈를 다 준비해 오셨어요 이렇게 되면 기대가 큰데요 네 좋아요 정면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 약간 그런 포즈 같은데요 좋습니다 네 3초는 해주셔야 돼요 잠시 자 1 2 3 좋아요 잠시만 보실게요 네 자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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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